근데 역전세난 같은 경우도 왜 강한 하방압력이 아니냐 의외로 해소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도 0을 통과해서 올라가듯이 전세가격 등락률도 0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다권에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을 좀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집값 변동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나타날까요 앞으로 저는 이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 이 지표가 0을 통과해서 매우 완만한 수준의 반등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시적 상승이고 다시 2차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그렇다. 2008년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과 지금 2020년에 찾아왔던 팬데믹 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이. 2008년은 정말 깊숙이 침체돼서 고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2008년은. 고질병에 걸리고 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팬데믹 위기는 난치병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스쳐가는 병이에요. 굳이 따지면. 경제적으로 생각한다. 아까 금리 사이클로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시작됐던 완화의 시대. 그것은 2015년부터 마감됐고 2015년부터 시작됐던 긴축의 시대는 또 2019년까지 진행됐습니다. 2019년 중반부터 완화의 시대로 다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 흐름이 길죠. 그런데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 22년, 23년 긴축의 시대. 그리고 24년부터 다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주기가 짧아졌잖아요. 그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논거가 좀 약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의견은 일시적 반등이고 다시 침체된다. 다시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의 근거 중의 하나가 역전세난이거든요. 그런데 역전세난이 그렇게 심각하게 오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심각하게 오면 다시 2차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세난, 역전세문제가 집값을 대세상승시키지 못하는 요인인 거예요. 다만 이게 하락할 만큼, 다시 하락반전시킬 만큼의 강한 압력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뢰가 안 된다면 여기 손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제가요? 그리고 눌러봐 주세요. 눌러봐 주세요. 세게. 안 내려가네요. 안 내려가죠. 왜냐하면 제 힘이 더 세서 그래요. 하락 압력은 있어요. 역전세 현상은 하방 압력 맞아요. 그러나 상방 압력이 더 크면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만 보죠? 왜 하방 압력만 보죠? 같이 비교해야 되죠. 총괄적으로 비교해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방 압력은 무엇이 있고, 하방 압력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고루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물가 상승률을 따질 때, 지금 미국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대략 4% 정도 돼요. 그런데 4%는 여전히 전년 동알보다 4%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유가만 보면, 국제 유가, 그래서 에너지 가격 등락률, 그러니까 우리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품목이 에너지 품목이에요. 그런데 에너지 품목의 가격 등락률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주로, 22년 7월 달 국제 유가 기억나십니까? 100달러였어요. 100달러를 넘었죠. 지금은 7, 80달러. 그럼 에너지 가격 등락률로 보면 100달러에서 70달러니까 30%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0%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라면 가격 떨어뜨려라, 이 얘기잖아요. 공물 가격도 전년 동월보다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역사상 정점이었어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그때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은 22년과 23년을 비교하면 23년이 더 낮아요. 그런데 왜 물가는 4%나 여전히 오르죠? 그러니까 하방압력은 있어요. 계속 있다. 그런데 상방압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루 봐야 되는데 역시 역전세 난, 이것은 하방압력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방압력보다 상방압력이 더 크다고 한다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상승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역전세 난 같은 경우도 왜 강한 하방압력이 아니냐. 의외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도 0을 통과해서 올라가듯이 전세가격 등락률도 0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전세 난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전세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와 전세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를 비교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낮았던 가장 높은 가격의 전세를 들어가신 입주자께서 가장 낮은 전세가격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사서 무릎에서 파시는 분들도 있듯이 이게 어중간하게 결정이 돼요.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전세가격과 2년 후를 비교하면 가장 낮았던 전세가격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23년 하반기에는 전세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게 강한 역전세 난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세 난이 오면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힘든 거예요? 뭐 세입자도 힘들고 가장 대표적으로 힘든 사람은 세입자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그러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면 됩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해볼게요. 역전세 난이 오기를 바라시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매일 시험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밤새서라도 공부를 해서 매일 시험에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겠죠. 해야겠죠.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벼락치기라도 해서.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실력이 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주어진 상황이에요. 내일 시험이라는 게. 하루 남았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 지금까지 안 해서 내 실력이 약하니까 벼락치기 안 할 겁니까? 그냥 시험 볼 겁니까? 아니면 벼락치기라도 해야 됩니까? 밤새라도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벼락치기를 하는 거는 건강에 해로와요? 안 해로와요? 건강에는 안 좋겠죠. 건강에 안 좋겠죠. 그런데 건강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더 중요하죠. 시험 성적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부자만 더 부자되게 만드는 제도 아니냐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세입자가 돈 못 돌려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입자 일단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건강을 해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무주택자 세입자들이 너무 극단적인 피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정책이 오르냐 그르냐를 논할 때는 일단 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절대 하늘에 선석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보자고요. 일단 이것만 보자고요. 이걸 봤을 때 뭐가 오르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정말 큰 난을 겪으면 안 돼요. 그걸 막기 위한 정책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의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매매가격 등락률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상방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안 팔아도 될까요? 정책의 목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거지만 효과는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걸 구분해놓고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상승론자가 아니고 보수론자가 아니에요. 정치론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난이 온다? 오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제가 되짚고 싶고요. 오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피해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취약계층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역전세의 주된 난의 대상은 아파트 전세도 아니에요. 빌려나 단독주택. 상대적으로 더 서민계층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걸 고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무주택이니까 집값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나쁜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그런데 어쨌든 강한 역전세난은 그래서 안 온다라고 제도적 장치 때문에. 두 번째는 의외로 전세가격 등락률도 0을 통과해서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격 등락률과 전세가격 등락률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을 그렇게 크게 낮춰잡을 필요까지는 없어진다. 그리고 전세수급지수를 봐야 되는데 전세수급지수는 뭐냐면 공급이 맞냐 전세 공급이 맞냐 전세 수요가 맞냐. 다시 전세 수요가 많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왜? 전세가격이 많이 조정됐으니 월세보다는 전세가 낮겠다. 전세 선호 현상이 다시 집중돼요. 그리고 금리 전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런 부동산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세입자들이 굳이 월세 안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전세겠구나. 이런 것들이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다가 올라가는. 주택가격 전망 CSI 지표도 100 밑에서만 맴돌다가 100을 통과하고 그리고 전세 수급지수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올라가고 수요가 더 많아지는 기조로 가는 거죠. 매매가격 등량률도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미부양 주택 건수도 계속 오르다가 7만 5천억 정점 찍고 7만 2천억, 7만 1천억, 6만 8천억 해소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변곡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곡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제시해보세요. 변곡점 맞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1차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등세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반등세도 약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시는 게 큰 의미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배출을 받으면 4%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요. 예를 들어서 매월 이자 나비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산 그 집의 가격이 매월 200만 원씩 오를까?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겠지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계층의 경우시라든가 실수요자라든가 그런 시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데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의 시점이 도래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통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두를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반등의 시그널은 이미 와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전망들 좀 참고하시면서 집값 변화를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